고위쯤이면 대강 학교에서 자기 위치 파악됐다니 숙제 되게 잘했더라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뭐야? 뭘 그렇게 잘한거야? 너 내 밑에서 일해라 기술전수는 내가 공짜로 해줄테니까 가서 네도 수고내와 돈 갚아 이 새XX 스텝 1 쪽팔리게 만들어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이지 스텝 2 다른 가족을 들고 가라 아들 빚 받으러 왔습니다 스텝 3 뭐니뭐니 해도 내가 약이다 형사님 이강진을 모르세요? 금아고등학교에 이강진이라고 있어요 걔가 애들한테 사체를 땡겨준다니깐요 이강진이 이제 골드클럽까지 왔다 한 번에 올라가는거야 잠깐 주머니에 놓고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... 깜빡하셨구나? 이 자격할 수 있겠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체 아름답지 않냐? 이 자체 때 갚았으니까 상 줘야지 잘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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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격밥